안녕하세요. 제가 그날 나가서 초때 하나 샀었거든요. 근데 이게 가격이 2.99 에요.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칠해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일단 하나 사봤는데 테이블 페인트 마를 동안에 이거 한번 칠해볼게요. 와이트 칼라거든요. 흰색인데 이게 저번에 사용하고 남은게 있어서 이걸로 한번 칠해볼까 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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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를 주려구요. 그래서 흰색이니까 블랙으로 브라운? 다크 브라운 이에요. 다크 브라운 칼라로 한번 입혀 볼려구요. 이거.. 왁스가 이거구요. 판단은 이 색깔입니다. 일단 이걸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. 치킨과 함께 가리야 스탭은 안비했습니다.